여러분 이게 그 선풍기에요 그 앞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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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가 달려있는 대가리가 두개 달린 트윈헤드 선풍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바람에 2탄으로 돌아온 새 코너 뭐 샀을까 입니다 디에디트가 최근에 협찬 없이 광고 없이 내 법인카드로 어떤 걸 샀을까 전자제품부터 소모품 액세서리 이상한 제품 샀다가 처참하게 망한 제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몽땅 다 보여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게 사실 아 계속 시리즈로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나 싶었는데 엄청나죠 우리가 물건을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금세 소개할 물건이 넘쳐나요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별로 덥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여름이 워낙 더웠기 때문에 약간 독특한 계절 가전도 준비했고요 재밌는 거 많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뭐처럼 생겼어요? 게임기요 맞아요 게임기처럼 보이는 보조 배터리인데요 여기 아래를 보시면 여기 USB A 단자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출력만 지원해가지고 다른 기기를 충전시킬 때만 쓸 수 있고 배터리 자체를 충전할 때는 여기 가운데 보시면 USB C 단자가 있어서 이걸로 충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USB 단자도 있죠 얘가 또 배터리가 용량이 1만 암페어입니다 꽤나 뭐 대용량이죠 그리고 왜 게임기처럼 생겼을까 정말 게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상단에 물리 버튼이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밀면 켜져 그리고 수상하죠? 네 수상합니다 차이니즈 잉글리시 스타트를 누르고 들어가면 짜자잔 여러분 게임 타이틀이 무려 500가지가 있어요 제가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몇 개가 있다고요? 진짜 레알로 500개가 있어요 진짜 제목 하나하나 보면 아예 모르는 것도 있지만 진짜 추억의 게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테트리스도 있고 진짜 수많은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는 조금 더 인기 타이틀들이 모여있는데 앵그리버드 같은 것도 있고 슈퍼마리오가 있더라고요 슈퍼마리오 세대로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라이센스가 있는 거야?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냥 구입을 했거든요 게임기가 되는 배터리라고 해서 신기해서 사봤는데 500개가 들어있는 이 꼬라지를 보고 그리고 유명 타이틀만 있는 걸 보니까 솔직히 전품 라이센스를 안 받은 것 같아서 조금 찝찝하고 아주 나쁜 놈들인 것 같은데 일단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스타트 누르고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 너무 오랜만이죠? 이거 기억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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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원으로 들어가서 너무 오랜만이야 그리고 사실 이게 우와 음악도 나와 대박 맞 power 그런데 여러분 스피커가 거의 쓰레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소리는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끄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할게요 자자자자자자 마리오 잘해? 아 미쳤죠 잘 못 찾은 것 같은데 ? 아 아 저거 사실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아까 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방법을 까먹었어요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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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사운드 나는 다 이게 기억이 나버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밖에 나가면 더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 키감도 그리고 화질도 그리고 색깔도 그리고 소리도 부리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게임을 할 수 있다 A를 여기 넣어서 끼고 자 이렇게 끼고 라이트닝을 껴줄 볼게요 A타입으로만 출력이 되는 거의 돌아버린 정말 내 케이블 중에 A인 게 거의 없는데 얘는 제대로 쓸 수가 없네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 유선 컨트롤러가 구성품으로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면 얘로 게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마이크로 USB로 연결을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지만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이건 그냥 35,000원짜리 게임기네? 게임이 500개가 들어있는? 35,000원짜리 불법 게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길 권고드립니다 아주 수상하다 와 이거는 진짜 장난감으로도 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 망했네 망했어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제품은 소니 알파7R5입니다 이거는 사실 구입한 지 좀 됐는데 한 번도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삼성 언팩 행사 갔었잖아 거기 장원형님 직직을 이 카메라로 에디터 B가 찍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름다운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냥 댓글에다가 아 이거는 소니 알파7R5로 찍었다 라고 했더니 되게 좀 의외였던 게 댓글에 아니 유튜버가 왜 소니 R시리즈를 쓰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R시리즈는 소니 알파7 라인업 중에서도 완전 사진용 고화소바디거든요 물론 사실 얘는 영상도 잘 나와 근데 영상용으로 쓸 거면 굳이 6,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살 필요가 없죠 지금도 유튜브 영상은 사실 R시리즈가 아니라 알파7S3로 찍고 있고요 저희가 왜 알파7R5를 샀냐면 저희가 유튜브 채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디에디트라는 웹사이트도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글과 리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업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바디를 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웹용으로 쓰기에는 사실 얘가 너무 오버스펙이긴 한데 제가 또 우리가 오버스펙을 또 추구하는 편이에요 제 삶의 모토가 오버스펙이에요 그리고 아시죠? 대표님 고화소 써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솔직히 너무 좋잖아 비싼 거 알면서도 원래 우리 대표님이 내가 500만 원짜리 사겠다 이러면 거품을 뽀글뽀글 몰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R시리즈를 계속 썼더니 이제 고화소가 아니면 보정을 못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나 얼마 전에 우리 짐벌도 샀더라? 짜자잔 잘 쓰고 있었고 권피디가 굉장히 잘 쓰고 있더라고요 자 모델명이 미니인 걸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볍고 컴팩트한 짐벌입니다 가격도 사실 40만 원대 초반으로 굉장히 괜찮고요 근데 권피디님 왜 갑자기 짐벌을 사셨어요? 그냥 실리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써보니까 어떠세요? 직접 말해보세요 본인이 사용하시니까 너무 가벼워서 좋아요 가벼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성의성 때문에 산 거죠 짐벌은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써야 되니까 짐벌이 무거우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미니 모델을 사셨나 봐요 최근에 사실 카메라 리뷰 촬영할 때도 잘 썼기 때문에 저는 불만 없습니다 권피디님은 지금 구입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무실에 새로운 떠오르는 실세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거의 뭐 대표 머리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네 번째 제품은 제가 지금 구입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짜자자잔 짠 별걸 다 사죠 이거 아세요 여러분? 탄산수 제조기인 소다 스트림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제품 때문에 너무 심란한데 아 주문을 잘못했어요 그니까!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네이버에서 원하는 모델을 서치를 한 다음에 코팡이 천 원 더 싼 거야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했는지 모델을 잘못 주문했어 아까 처음부터 뭔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 이거는 내가 탄산을 버튼을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수동으로 넣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그 소다 스트림의 원터치라는 그 전기를 사용해가지고 탄산이 자동으로 주입되는 신제품을 사려고 한 거였는데 어떡해 지금 이미 써가지고 반품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쓰는 건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안에 탄산이 들어있는 탄산 실린더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쓰면 갈아줘야 되는 구조예요 이거는 완전히 뭐 그냥 다 수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다 스트림용 전용 물병을 같이 줘요 이 눈금에 맞춰가지고 물을 따라줘 되게 차가운 물을 따라 놓는 게 더 좋다고 해요 뚜껑을 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약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 넣어 넣은 다음에 약간 세로 뚜껑을 씌워주듯이 돌려 반대인가? 더 이상 안 돌아가면 얘가 고정이 된 거야 그 상태에서 위쪽에 보면 탄산수를 만드는 이렇게 푸쉬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누르면 되는데 제가 세 번 정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소리가 벌써 청량하잖아 자 여기 대표님이 마시는 차에다가 탄산을 이렇게 했는데 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 뽀글뽀글 뽀글뽀글 내 주둥으로 다 뽀글뽀글뽀글 아우 탄산 좋아요 탄산 세요? 에디터 B는 한 네 번 정도 눌러서 완전 탄산이 센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수동으로 하는 제품도 장점이 있긴 있는 게 얘는 전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내 손으로 눌러서 그 압력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 연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거치해두고 써도 되고 이동시키면서 써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은 전원이 연결되는 위치에 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다스트림 원터치 모델 쓰는 사람 있으면 댓글로 의견 좀 주십시오. 다음은 정말 변태 같은 제품인데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라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조금 올려줘 보세요. 어우! 눕혀볼게요. 누우실게요. 어때요? 보여요? 이분이랑 저랑 같이 투샷이 되나요? 네. 여러분 이게 선풍기예요. 앞뒤로 앞뒤로 선풍기가 달려있는 대가리가 두 개 달린 트윈 헤드 선풍기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배송을 받았는데 완제품이 아니고 조립이 다 안 돼서 온 거예요. 진짜 개황당하죠. 그리고 조립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이 기둥 부분이랑 여기 하단에 받침대랑 그리고 선풍기 헤드 부분이랑 각각의 플라스틱 컬러가 다 달라.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따로 온 것처럼 정말 이 제품의 퀄리티가 2023년에 판매되는 제품이라고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버튼 디자인도 어우! 얼마나 구리인지 알아? 여기 버튼 보여? 리모컨 디자인 보십시오. 더 구립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죠. 이쯤 되면은 아니 에디터에 지걸 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가 사자고 했겠어요? 누구겠어요? 권피디야! 권피디가 어디서 또? 아 맨날 링크를 보네. 나는 이제 권피디한테 메시지가 오면 무서워요. 하여간 굉장히 어려운 과정 끝에 얘를 조립을 해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봤는데 너무너무너무 구리게 생겼지만 사실 저희 스튜디오가 한 20평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천장형 에어컨이 한 대고 올 여름에 진짜 폭염일 때는 저거 한 대로 시원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얘를 회전모드로 틀어두면 양쪽에서 바람이 확 나오기 때문에 이 트윈 대가리로 좀 빨리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여기에 무드등 기능이 있거든요. 밤에 트는 등이라고 상품페이지에 써있는데 이 무드등도 켜보지 80년대에 맞는 것처럼 너무 구려. 근데 어쨌든 양쪽에서 바람이 나오는 이 구조가 징그럽지만 너무 시원해서 원래는 사실 영상을 찍고 바로 당근해버리려고 했는데 일단 괜찮고 시원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99,000원에 구입한 트윈후드 선풍기였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오늘 아침에 택배가 도착한 제품이라서 진짜 따끈따끈한 신제품 언박싱인데요. 제가 원래 이번에 갤럭시 Z 플레이 5랑 갤럭시 Z 폴드 5를 한 대씩 구입했어요. 그래서 에디터 B가 하나를 고르면 그건 에디터 B한테 주고 나머지 하나는 회사에서 리뷰용 기기로 쓰자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부터 권피디랑 에디터 B가 둘이 막 몰려다니면서 뭐를 촬영한다고 막 사부작거리고 막 그 둘이 되게 기분 나쁘게 웃을 때 있거든? 막 낄낄? 막 이러면서 웃어. 그냥 기분이 짜 있잖아. 그러니까. 구독자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나한테 말을 안 하고. 미친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정확히 생각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아주 민주적인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또 그 뽕에 취해버렸는데 하여간 그래서 갤럭시 Z 플레이 5를 구독자 이벤트용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리뷰용 제품이 없어가지고 한 대를 더 사려고 했는데 에디터 B가 또 와가지고 갑자기 그 낮은 목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기왕 하나 사는 거 삼성닷컴 전용 컬러 사는 거 어때요? 이러는 거 또 열받게. 요새는 제품들이 이렇게 다 씰이 있죠. 갤럭시를 몇 대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올여름 갤럭시를 사다가 끝난 거 같아 지금. 200만 원짜리 아니야 이거? 아 이건 200만 원짜리 아니야. 200만 원짜리는 석준이가 쓰고 있어. 그것도 열받지?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짜잔. 아까 에디터에 열핏 보더니 아니 무슨 색동저거리 색깔을 샀냐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 네 가지 컬러가 삼성닷컴하고 삼성 강남점 있잖아요. 이번에 오픈한. 거기서만 사는 전용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기대된다. 나 지금 실물 처음 봐. 어? 스포크인데? 어 그러게 되게 비스포크 느낌인데? 조명이 좀 세게 틀어져 있어서 그렇지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치즈처럼 엄청 센 노란색이에요. 황치즈 황치즈. 얘는 측면이 유광이 아니고 블랙 무광이라서 약간 시크하다. 어? 그 옐로우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어 예쁜데? 아 구급자 안좋아졌다. 아 구급자 안좋아졌다. 짜잔. 한 번 리뷰했던 제품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려고요. 배우 한소희씨가 라이브 방송에 들고 나와서 화제가 됐던 폴더폰. 갤럭시 폴더2입니다. 그 리뷰 나가고 나서 사실은 에디터에 미인 스티커를 좀 사줘가지고 그걸로 폰 꾸미기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너무 귀여워. 그치? 너무 예쁘지 않아요? 글레니얼 감성 낭낭하다. 그러니까 Y2K. 그거 한 번 해줘. 어때요? 애들 그거 모른다 보면. 아 몰라? 어때요? 최근에 여름 맞이로 곰피디가 아주 야심차게 구입한 아이템이 있었는데 진짜 개망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예쁘게 생긴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름이 노스텔지어 클래식 냉동 음료 메이커 슬러시 기계 뭐 요 따위에 이상한 이름이었는데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안 팔거든요. 해외 배송까지 해가지고 20일 넘게 기다려서 받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받았을 때는 우리 모두 긍정적이었어. 왜냐면 여러분 너무 예쁘잖아. 근데 솔직히 진짜 예쁘잖아. 예뻐 예뻐 예뻐. 레트로 감성. 어 근데 이게 모양만 요란하지 대단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꽁꽁 얼린 얼음이랑 소금을 직접 넣어서 얘는 돌려주기만 해. 그래서 소금과 얼음의 원리로 슬러시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원시적인 기계거든요. 어쨌든 너무 디자인이 예쁘니까 이건 구독만 돼도 감성이 대박이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바로 콜라를 넣고 콜라 슬러시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또 시끄럽기는 얼마나 오지게 시끄럽던지 휘잉 돌아가면서 막 이제 그 작동을 하더라고요. 정모니가 살어내대. 그리고 콜라에 살얼음이 살짝 끼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뭔가 푸슉하더니 멈췄어. 살짝 타는 냄새가 나더니 그 이후로 다시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권피디가 거의 뭐 울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바로 문의를 했더니 구매대행은 AS가 안 된다. 가까운 전파사를 찾아서 고쳐보셔라. 이러고 곧바로 이 제품의 판매 중지를 때려버렸다는 슬픈 소식. 이것 때문에 권피디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마상을 입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올여름이 얼마나 더워서 애를 이상하게 만들어놨는지 또 이런 걸 사왔습니다. 예뻐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또 오지게 못생긴 걸 사왔어요. 저기 있는 거 너무 방사하는 것 같고 자 이거는 젤라또 머신이라는 건데요. 사실 그냥 갈아주는 기계예요. 냉동된 과일을 넣고 돌리면 아주 건강한 천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준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막 이렇게 누르면서 냉동 딸기를 넣고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심지어 여기 걸려가지고 잘 내려가지도 않는 거야. 고통스러웠는데 그 결과가 어땠죠 대표님? 쎄 맛이 났어요. 맞아요. 아무리 씻어도 씻어도 여기서 금속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철비린내. 정육점에서 고기 갈아달라고 하면 나오니까 다짐욕이라고 해야 되나? 잘게 다져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와서 보기에도 역했으며 냄새도 역했고 다시는 쓰지 않게 됐다. 우리는 또 망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뭐 샀을까 코너가 생겨서 여기서라도 권필이의 만행을 고발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보여드리는 코너니까 산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모니터용으로 SSD를 샀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니터는 아토머스 닌자5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뒷면에 이렇게 SSD를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SSD를 껴주면 얘를 모니터 겸 외부 레코더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카메라 그 모니터링 화면 자체도 녹화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니 알파7C 마크2 카메라 리뷰할 때도 이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에디트가 최근에 가장 큰 돈을 쓴 건 저희가 원래도 나스를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폭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처음으로 서버레그를 설치했거든요. 어떻게 구성했는지 가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따라오세요. 자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허브렉에 설치가 가능한 그 시놀로지의 RS121 플러스에다가 하드는 시게이트의 아이언 울프 프로 12테라짜리를 8개를 레이드5로 구성해서 총 저장 공간은 73테라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백업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10기가 이더넷 랭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다 맥북 프로를 쓰다 보니까 10기간 인터넷 지원을 안 해서 외장형 랭카드도 추가로 구입을 했고 공유기도 새로 샀고 그리고 여기 허브렉도 샀고 생각보다 이것저것 사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서버렉 구축을 하면서 총 예산은 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올해 중에 가장 큰 장비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여기 소중한 디에디트에 깔깔거리는 영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디에디트가 최근에 뭐 샀는지 아무 생각 없이 하나하나 살펴보는 코너 뭐 샀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 또 만날게요. 빠이 한 달 만에 이 정도 산 거 진짜 레전드지 않아? 맞아 대표님도 좀 놀랬지? 깜짝 놀랐어요. 저희 통장이 깜짝 놀랐다고요? 깜짝 놀랐어